김세현, 기회에 많이 오지 않습니다. 일단 1차 키스는 뺐어요. 따라 붙나요? 괜찮은데요. 드라마로 쓰나요? 석 점 남아 있는 김세현. 어떻게 보면 지금 김세현 선수가 뺀 키스는 뺀 게 아니고 빠진 거예요. 지금 저 안쪽으로 저 공간으로는 전혀 의도치 않았을 건데. 해선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살짝 내 공에 스커트 위에서 1접구가 많이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과영 선수가 조금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바짝 따라 붙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절반 이상의 두께가 맞아야 돼요. 원뱅크. 됐어요. 갑니다. 동점을 향해서. 됐어요. 갑니다. 이게 너무 빨간 공이. 이제 몰라요. 김세현도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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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